오늘 저는 근본적인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결혼 판도를 바꿔놓은 설거지론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설거지론의 핵심 주제는 뭐였습니까? 여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건 남성과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연애할 때는 잘생기고 키 크고 좋은 피부를 가진 남자와 만나다가 결혼할 때는 그런 본능을 억누르고 사랑하지 않지만 돈 많은 남성을 선택하는 그런 행동 이 내용이 핵심 주제였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결혼을 하면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돈을 사랑하는 게 되기 때문에 남성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라는 걸 수많은 기혼 여성들은 인정하지 않고 별갓자는 말이 바로 설거지론이다. 현실은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남자는 그런 말 안 한다. 이제는 설거지론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 같다. 어휴 찌질한 사람들아 남자들은 잘 들어라 세상 일은 약간 내가 손해보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여자들에게 한 치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 단대가리 굴리지 말아라 소인배처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해의식 가득한 게 설거지론이다. 라는 반응을 말하며 설거지론을 말하는 남성들을 순식간에 패배자 찌질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난 내 남편 사랑해 난 내 남편이 너무 좋아. 난 남편이 힘들게 매일 출근하는 게 고마워서 삼시세끼 따뜻한 밥이라도 챙겨주고 싶은데 나 같은 여자도 있어. 라는 말을 하며 반박하는 댓글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대한민국의 불어닥친 설거지로는 남성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게 되죠.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 일본 여성 미국 여성과 국제 결혼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조건만으로 남편을 선택하는 게 이해 안 가. 남친에게 얼굴을 불 켜가며 언제쯤 차를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할 필요 없어. 자동차가 없으면 오토바이를 이용해. 연인 사이는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베트남 남성의 평균 키는 168에서 170 정도이고 베트남 여성은 대부분 22살에서 27에 결혼을 하고 있어. 베트남에서 남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스스로를 돌보고 가족을 돌볼 능력만 있다면 나이야 몇 살이든 사람만 좋으면 결혼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아침 식사는 정말 중요하니까 여자들은 가족들을 위해 조금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해. 집에서 요리하는 게 항상 더 나은 건강을 보장하고 그게 따뜻한 가족 분위기를 만드니까. 라는 발언을 하는 베트남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모든 베트남 여성을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독일의 남성보다 한 주당 10시간의 노동을 더 많이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노동을 많고 길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남성들은 그런 수고로움을 견뎌가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하지만 설거지로는 이전의 아내들은 남편의 용돈을 5만원 쥐어주며 ATM 취급을 하고 있죠. 남편 사랑해서 사시나요? 돈은 잘 버니 ATM이라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어요. 며칠 전에 임신했는데 우울하고 억울한 게 사랑하지 않는 남자 아이를 임신한 게 속상해요. 라는 말을 하며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한 여성. 이런 여성이 과연 남편들의 노동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엄마인데 여성시대 회원들 남편 사랑해? 난 진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난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말도 못해.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 그냥 애아빠로서 돈만 벌어오면 된다 생각해. 사랑 많이 주는 사람이랑 바람이라도 피우고 싶을 정도야. 라는 말을 하는 이 시대의 어머니들. 사랑하지 않는 남성과 돈 때문에 결혼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남성은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남편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여성들의 모습. 결국 이런 모든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모여서 남성들이 국제결혼에 눈을 돌리게 된 게 아닐까요? 어차피 자국 여성과 결혼을 해도 돈이 들어가고 외국 여성과 결혼을 해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나를 조금 더 사랑해줄 여지가 있는 사람과 이왕이면 다른 남성의 손을 덜 타서 자신과의 사랑의 추억을 쌓아나갈 수 있는 어린 사람을 찾는 게 아닐까요? 결론은 사랑입니다. 결혼은 사랑이 1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세상에서 사랑은 너무 뒤로 밀린 순위가 되었죠. 부디 이 사실을 우리 여성들이 알아차리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홈맥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편 사랑하시나요?